뭐할라고? 니 맥날버거 신제품 맥날 신제품이 나왔어? 에헤헤 나온지는 한 열흘 됐는디 아 됐고 너 일 그따위로 할거야? 알았어 담에는 빨리 할게 일 똑바로 해라 버거 뭐야? 니 맥크리스피 디럭스 맥크리스피 클래식 얼마야? 클래식 6,400원 디럭스 7,200원 특징이 뭐야? 통다리살 케이 주치킨 브리오 10원 스모키 소스 뭐야? 치킨 버거인데 왜 그렇게 비싸? 니 가만히 생각해보자고 맘터보다 빵을 좋은거 쓰고 인건비를 많이 쓰고 아 됐고 쓸데없이 원가 따지지마 두개 어떻게 해달라? 이젠 대답해도 지러리네 클래식은 닭이랑 소스만 넣고 디럭스엔 양상추랑 토마토랑 양파도 넣어떼야 먹어봐 맛은 어때? 클래식부터 야 이게 6,400원이라 그랬나? 빵이 무리하게 맛있네 디럭스는? 토마토랑 양상추가 들어와갖고 빵이 맛있다 사이버거보다 나아? 이게 7,200원이라고? 사이버거 4,100원 아니냐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이거 두개 사먹을거면 사이버거 세개에 천원이 터남어 사이버거